산지직발송 울산 알베기용 참가자 및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업체 판매 상품. 산지직발송 울산 알베기용 참가자 및 판매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업체 판매 상품입니다. 바쁘신 업무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의를 해주셨습니다. 경북 울산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작업하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. 크기는 손질 전 33cm에서 35cm이고 손질 후에는 27cm에서 30cm 정도입니다. 미역국에 참가자미를 넣어 끓여보세요. 영양만점 보양식으로 좋아요. 판매가격 7마리 45,000원 무료배송입니다. 산지직발송 울산 알베기용 참가자 및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.com